히힛 카드? 와 시작 사신 저림 할까 저림? 음... 어 잠깐만 사신 아니 절 아니 저림 집자고 했잖아요 힐랄라님 5만 호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뭐요? 저 쓰지 말라고요? 아이고 호원 감사합니다 뭐요? 나 쓰지 말라고? 저 슬더스 없어요 사실 저 사실 슬더스 없음 소매너킥? 슬더스 추천해야 되나? 사실 복도리임 사실 슬더스 없음 아이 들켰네 슬더스 사야겠다 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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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 돈값에 나는 게임이지 이렇게 상점 갔다가 엘리트 불 엘리트 엘리트 좋습니다 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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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근데 진짜 사실 안집을려고 했는데 아 저거 저 뭐냐 저거 절대적인 힘집을려고 했는데 잘못집었잖아 저거 저마저거 왜 힘을 안올려 사열 연타 육압 상점 아 갑 어퍼컷 서열로 따서 갑자 축하합니다 타격은 어퍼컷으로 제어했다 사열 강화하고 아 이거 앨리스 좀 힘들 것 같다 포션도 없다 라가구 리 helped 염주 난타 분노 분노 만 년 동안 응어리진 내 분노 난 탔을까? 엘리트 잡을 건데 철쌍 광란 이중 타격 분노 힘 카드 이렇게 없냐 이중 타격이라도 넣을까? 어? 킹리 갓렬콘 킹리 음 좋다 윙보츠 타락 타락은 조금 날라가서 강화할까? 어퍼컷 강화? 아냐 그냥 엘리트 하나만 더 잡자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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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딜카드 안 나오냐? 분노 히오 아유 이어 또 나왔어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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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머리 항아리 쇠머리 항아리 히오 그렇다고 즉발들 센 것도 없고 아니 아니 왜케 넣을게 없어? 힘도 없고 아니 그새같은 겜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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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 못 깨는거 아냐? 빡틸 36대를 비쳤다 전체댈 카드도 없는데 아니 연사 무적 철임 연사 넣을까? 연사사신? 연사 어퍼컷 고통의 표식 고표 일단 상점을 가고 엘리트 하나 잡고 불 보고 물음표 쪽 보고 상점 하나 더 보고 가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꼴랑 6킬 밖에 안 돼? 연사 심카드 줘요 심카드 방금 분노코스트 왜 녹색이 어제? 완타 완타라도 써야겠다 진아 부칼 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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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알약 이렇게 할까? 완타 완타 바로 쓰레기 됐네 파워 카드 파워 카드가 없네 일단 고통의 표식이라서 진화는 써야되고 몸풀기 몸풀기 알약 근데 파워 카드가 없다 알약 치약 몸풀기 대로 가는 힘 받았습니다 진화 너브 늦게 나왔어 이만 젠장 내돈 갑자기 분위기 완타 답본완 갑구니 뜠 feel 발화 발화 사신 진화는 언제 강화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고통받으리라가 풀린다 알약굿 엘리트 피해다니까 엘리트 못잡겠다 강우나 좀 하면서 다니자 락 플라잉 아이언클렛다 신노산 와 민섭도 이바퀴 안깎네 호로록 붉은가면 사신도 나왔어 완타도 나왔네 이사신 따갑합시다 몸풀 난관 완타 완타 계속 나온다 몸풀 더 넣어서 몸풀 알약 좀 더 볼까 아 찰싹이다 찰싹 이번에 바뀌었는데 한번 맛이나 볼까 락 플라잉 할만한데 할만한데 할만하다고 했지 쉽다고는 안했다 내 머리 깨진다 세모항 힐도 달달하네 나이스 펜타그래프 쉬워졌네 많이 빨간 바 두 마리가 너무 양심 없었지 마법꽃 마법꽃 나오면 확실히 건강해지겠군 건강 아이 불풍기 에이씨 상점값 하나 더 지울까 타격 지우고 불풍기 아이 불풍기란다 몸풀기나 열심히 봅시다 진호 하나 더 쓸까 심호 있는거나 강화해서 잘 씁시다 이거 몸풀기 강화하고 몸풀기 알약 치약 이런걸로 힘 계속 올려주고 사신으로 따서 갚으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연사 연사 아이 알약각이었는데 치약 빠졌다 알약각이었는데 치약 빠졌다 이제 사신으로 안나왔네 어떡하죠 안 죽었지 이제 사신으로 한타임 쪽 풀피 따갑대 따갑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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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발굴치약 발굴치약 발굴치약도 되고 발굴사신도 됨 사신되기네 룸피 룸피하면은 사신각 훨씬 쉽게 보는데 그리고 알약각도 더 쉽게 본다 한 돌 나오면은 시너지 볼 수 있고 근데 진화 진화 시너지를 못본 어차피 승천 올리는게 목표니까 괜히 엘리트 잡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치약 치약 음... 파워 카드 15 못가? 몸풀기 쓰기는 버티팀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아 어어... 그래도 파밍 더 하고싶은데 꺼져 답은 쓰게입니다 상점가서 돈도 쓰고 해야죠 1야구공 수준 1야구공 수준 아니? 손시계 주판 주판... 은 못돌리겠죠 아예 못돌릴 건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굳이 넣을 필요 없어 보인다 타격 지워서 완타 데미지 떨어뜨리자 히히 죽어라 완타 히히 죽어라 무감증근 혈안 아 비상단추 괜찮았겠다 일단 그냥 핑핑이나 보러 갑시다 어? 풀핀... 아 강화... 강화면은 저거지 사신이지 안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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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떵을 하고 치아 몸풀기 이럴게 인공물봐 거의... 다인공물드급인데 미친인공물 난관... 난관은 핸드 터져서 안되죠 진끈이나 강화할까 진짜 근데 내가 치약 써도 제가 한 번에 세 개씩 걸잖아 디버프 조금 짜증 나겠구만 그리고 핸드에 부상이 좀 많이 찰 것 같네요 아 승천 때문에 두 개 거는구만 충격파 어리석은 놈 이제 누가 어리석지 아 약화 걸렸다 약화 걸렸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따가 씁시다 포로록 포로록 풀피 편안 엘리트 처치 0 0 점점 건성건성 올라가는데 가뺏다 그리고 감사합니다.